옆에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물소리가 벌써 사람이 되게 낭만적으로 만들잖아요. 여기도 양지도 바르고 집 짓기 딱 좋은 곳인데요. 요새 깊은 동네 같은데 낯선 건물이 하나 보이네요. 아무래도 저 집 같죠? 그런데 길이 조금 묘합니다. 여기가 입구가 맞나요? 분명 저 하얀 집이 맞긴 한데 이상하네요. 왜 들어가도 되는 길인가 이게? 입구는 하난데 집은 둘째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저 뒤에 저 하얀 집 가려면 선생님 댁 마당을 거쳐가야 되는 건가요? 네. 저쪽으로 거쳐서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댁은 아니고요? 네. 저희 사위 집이에요. 아 저 집이 사위리. 그렇구나. 네. 이 주황색 지붕 집은 처갓집이고 언덕 위 하얀 집이 사위 집이랍니다. 그러니까 처갓집 뒷마당에 사위 집을 지은 거죠. 가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 선생님께서 이 땅을 안 내주셨으면 맹제가 될 수도 있었던 집이네요. 네. 그렇죠. 갈 수가 없겠죠. 예부터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위아래 집을 지어 이웃할 생각을 했을까요? 애들이 아직 안 왔는데 오늘 안 계세요? 아니 금요일마다 오는데요. 오늘 좀 늦네요. 들어가서 기다리셔도 되는데 아니 당황스럽네. 저는 계신 줄 알고 네. 근데 차편 때문에 막히고 이래서 좀 시간은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항상 여기 계신 게 아니군요. 네. 얘네들은 안 있고 저희는 있고 이제 관리도 해주고 있으면서 봐주기도 하고 해요. 이 집은 둘째 딸과 사위가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금요일의 집이랍니다. 오! 주인공들 도착하셨나 보다. 라인아! 할머니! 할머니! 유찬이! 유찬이도 왔어요. 유찬이도 왔어요. 아이고 이뻐라. 왔으니까 얘기들 나누시고 저는 얘기들 가볼게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애들을 맡아주시는 건가요? 네네. 좀 정리하고 이러는 동안요. 아 그래요? 반가웠는데 이따 봐요. 안녕. 차갑집에 집을 지은 이유 조금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갑집 옆에 집을 지은 남편 정재윤입니다. 저는 그 집에 주말마다 놀러오는 아내 박보라입니다. 네.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애들 데리고 차 타고도 여행하고 기차 타고도 여행을 다니고 각지에 애들 데리고 갈 만한 데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주말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갈 곳이 없어지면서 처가집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때문에 하룻밤 자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죠. 한 집에 그냥 북딱북딱 있는 것보다 여기다가 집을 줘놓고 하면 저희도 좀 더 편하고 자기네들도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집을 짓게 된 거예요. 결국 여행을 준비할 때 짐을 빼놓지 않게 애들 용품이랑 해서 싸야 되는데 여기는 저희 집이니까 그냥 몸만 오면 모든 게 다 준비돼 있고 그래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가족에 충실할 수 있으면서 4시간도 같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장인 장모님은 손주들 자주 봐서 좋고 딸 사위는 육아에서 해방되는 금요일의 집. 그런데요. 이 집 모양이 독특하죠. 벽이 공중에 떠 있어요. 집이 마치 배 앞모습이 좀 연상이 되고 근데 그 배도 아주 옛날 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타고 다니던 판옥산? 오, 판옥산? 오, 있다 있어.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데요. 되게 특이하게 생긴 그런 도전적인 거.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365일 살 계획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재밌게 좀 희한하게 집 같지 않게 갤러리같이 리조트같이. 여행 온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그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깔끔한 외관 때문에 카페인 줄 알고 커피 사러 온 사람들도 있었다네요. 글쎄. 아이고. 집 내부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금요일에 집답게 공용 공간이 집의 중심인데요. 현관 왼쪽에 있습니다. 내부가 온통 하얗네요. 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내부에 디귿자형 창이 인상적이네요. 특이하게 보통 한 면이 크게 창이 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삼면이 다 이렇게 유리로 다 둘러져 있고 심지어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삼면을 통창으로 해놓고 데크 공간 앞에 벽을 세워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를 전부 디귿자로 유리를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건물 하중을 견디려면 여기 기둥처럼 크게 내력벽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상 내력벽을 이렇게 기둥을 빼면서 내력벽이 저쪽에 있는 거죠. 데크 쪽 바깥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유리가 그냥 끼워져 있는 거고. 위에 떠 있는 벽이 대들보 역할을. 그리고 데크 앞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이게 다 삼면을 통창으로 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덕분에 실내 같은 야외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저희는 데크도 거실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데크 뒤쪽 벽에 조명도 좀 집과 어울리는 조명으로 달았어요. 이 집은 삼면을 통창으로 하고도 커튼을 치지 않았는데요. 이 벽이 시설을 차단해 주기 때문이랍니다. 여름에는 차양막 효과까지. 사실상 집안의 커튼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반면 스크린으로 변신을 하는데. 남편 재희은 씨의 특별한 불멍 장소랍니다. 이게 제가 저쪽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집에 불 난 것 같이 보여서. 아 이거 소방차 출동할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자잘하고 있어요. 아 아까 되게 와 닿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이거 신박하다. 동네 분들 이거 진짜 불 아니랍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참 좋아요. 네 이쪽에서 보시면 산등성이와 하늘이 같이 보이는데 참 예쁘고. 제가 액자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참 예쁩니다. 동양화 같은데요 정말. 한 폭의 수묵화 같다. 대들보와 벽이 긴 액자를 만들어냈네요. 이렇게 짓고 나서 저 풍경을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건축하시는 분이 많이 그래도 도움을 주신 거네요. 네. 건축가는 또 이 집에 홍천의 하늘을 담고자 했다는데요. 평범한 매립등을 흐드려 놓아서 별자리처럼 만들었고요. 색 온도를 다르게 한 조명으로 구름을 표현했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천장을 덮는 일명 바리솔 조명을 써서 마치 하늘로 뚫린 듯한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아 이 집이 풍경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이야 리브 유리를 쓰셨네요. 이게 리브 유리에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으셨어요? 상호 당황스럽네요. 그러고 보니 일정한 간격으로 유리가 끼워져 있네요. 이건 왜 필요한 건가요? 이게 바람이요. 바람이 옆에서 불잖아요. 유리가 눈에 안 보이게 살짝 휘어요. 그거를 얘가 방지를 해주거든요. 가정집에서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이거를 이제 설계하시거나 시공하신 분이 그 풍경에 대해서 가리게 안 해드리려고 이거를 특별히 적용을 한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알루미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렇게 최대한 시야에 방해 없이 드리고 싶었던 풍경 같이 감상해 볼까요? 나무의 조예가 깊은 장인어른 덕에 정원수가 잘 가꾸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소나무의 멋을 처음 알게 됐답니다. 이 집을 짓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한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을 제가 보내보다 보니까 이 나무 하나하나가 가지는 그 모양이 이게 되게 멋있는 거구나, 되게 예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이 집을 짓고 제가 이제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남편 재윤 씨는 캠핑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소나무 멍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아내 보라 씨는 어디 있냐고요? 추위 많이 타는 아내에게는 거실 창문 앞 소파가 명당이랍니다.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저는 이 소파에 앉아서 이제 통창으로 보이는 소나무나 저희 산자락을 보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데 부부가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옆에 처갓집이 있기 때문이지요. 애들이랑 어디 밖에 나가면 엄마나 아빠가 제일 많이 애들한테 하는 말이 엄마 보이는 데 있어, 아빠 보이는 데 있어거든요. 그렇죠. 업무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뭘 먹더라도 좀 마음 편히 그런 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각 아이들은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분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도 사위가 집을 지으면서 전보다 훨씬 편해졌다네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수들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저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 아이들이랑 24시간 같이 있어보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예쁜데 그런데 지금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거랑 여러분 있으면 또 보고 싶으면 데려다가 또 보고 이러면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매주 처갓집만 찾아오면 뭔가 어른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대로 워딩을 하면 넌 정말 내가 상상수 못한 도깨비 같은 일을 항상 벌이는구나. 온가는 서울 토박이라 쌍수 들고 환영을 했답니다. 아예 추석 명절은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1년에 한 번 뵐까? 한 5년에 한 번 뵐까? 뭐 이럴 텐데 그래도 이 집이 있어서 사둔 어르신들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뵐 수 있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공간도 탐구해 볼까요? 현관 오른쪽으로 부부 침실과 아이 방이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 공간의 핵심은 바로 그 방으로 가는 복도에 있습니다. 방으로 가기 전 하늘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천창을 냈고요. 천창 아래에는 복도 양옆으로 큰 창문을 내서 야외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거실에서 지금 침실로 가는 중간 영역인 거죠? 네. 참 드라마틱하게 또 공간이 만들어졌네요. 네. 이 공간은 두 아이를 양옆에 끼고 누워서 즐겨야 제 맛이라는데요. 낮보다는 밤이 더 좋답니다. 여기서 별은 잘 안 보이는데 달은 잘 보여요. 누워서 즐기는 우리 집 첫 문제라죠? 오늘은 말이 잘 보이고요. 여름달은 아닌데 그래도 단달보다는 큰 날이어서 달고는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달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늦은 밤에 뭘 또 챙겨 나오실까? 오 이거는 천체 망원경 아닌가요? 여기 이 집 짓고 여기 살면서 생긴 밤 하는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밤에 하는 제 루틴 중에 하나예요. 왜요? 애들도 너무 신기해하고 저도 저기 달 표면이 막 선명히 분하고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일로 와봐. 여기로. 여기로 봐봐. 뭐야? 달이 크게? 별이 반짝반짝거려요. 그치? 그게 별이 아니라 달이야. 아니야. 별이야. 하하. 하하. 이보다 더 마음 편한 캠핑장이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공간 부부의 침실입니다. 주말에 잠만 자는 공간이니 정말 최소한의 크기로 만들었답니다. 이 침실을 보니까 천장도 딱 낮고 그리고 이 폭도 좁고 정말 이 나한테 밀착한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잘 때는 이렇게 좀 밀착한 느낌으로 있는 데서 잠이 또 잘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질 않아요. 아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과 전혀 다르죠. 아까 지금 막 저기 누워 있을 때는 굉장히 자상한 아빠였는데 굉장히 사실과 다르고 제가 누워 있으면은 그걸 내비두지 않죠. 아 애들이. 이 나이때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넘쳐나나요? 근데 아빠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이 느낌은 그냥 제 느낌인가요? 여기 와서는 제가 시계를 아예 보질 않거든요. 정말로 해가 지고 뜨는 걸 보면서 시간을 대강하는 거지. 이 집에는 아예 시계가 없어요. 시계를 그래서 걸어놓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그런 시간표대로 주중에 사는 시간표대로 살 이유가 없어서 말 그대로 여기서는 배꼽시계로 시간을 알거든요. 아 내가 배고픈 거 뭐니 뭐 먹은 지 좀 됐구나. 네 시간은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라서 아하 배꼽시계 울려나 보다. 역시 캠핑의 백미는 라면이라지요. 아이들이 유독 신이란 이유. 라면은 오직 이곳 금요일에 집에서만 먹을 수 있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그런데 재윤씨 안에 멀쩡한 주방 놔두고 왜 혼자 밖에 나와 요리하는 걸까요? 설마 집안에 음식 냄새 날까봐 밖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 잠깐 재윤씨 또 사라지셨네? 허허 아니 왜 가족들이랑 같이 안 먹고 캠핑의자에서 혼자 자셔? 안에서는 항상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야외에서 라면 뭐 이런 거 먹으려면 어디 놀러 가야 가능한 거잖아요. 라면이나 이런 거는 이 바깥에서 먹어야 추울 때 좀 으슬으슬해질 때 바깥에서 먹어야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냉장고에 집에는 냉장고에 뭐 애들 반찬이나 남은 것들도 막 있고 한데 여기는 그냥 냉장고가 좀 깨끗하게 하하 이거 가정집 냉장고가 아니네 야 이거 전부 간편식 아닌가요? 주중에는 먹을 수 없는 캠핑집에 마시랍니다 그리고 어느새 일요일 저녁 부부가 일상으로 돌아갈 재미를 합니다 집에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체크아웃 할 시간이죠. 이렇게 한 달 해놓고 원하세요? 일단 일주일 정도 비우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이 집에 왔을 때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집을 맞이하고 싶어서 청소를 다 해놓고 갑니다. 떠나기 전 청소보다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는데요 할머니와의 이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빨리 온 것 같아요 할머니 안녕 잘 있어요 안녕 할머니 안녕 안녕 할머니 안녕 하루 종일 새벽 일요일 밤이면 한바탕 벌어지는 소동 할머니 잘 remote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더 반갑고 월화수목 금요일이 있기에 주말이 더 소중한 거겠죠 이번 주도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